안녕하세요. 슬기농장 입니다. 설이 맞은지, 냉해 피해 입은지, 캠벨이 8일, 9일 그 정도 안됐나 싶은데 이제 아예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말라버렸어요. 그냥 낙엽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못써요. 이거는 못쓰고 이런것들은 못쓰는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새순, 지금 새순이 다행스럽게도 올라와주고 있어요.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제거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.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이게 뭐 말라서 어쨌든 말라서 없어지긴 하지만 저는 요거를 이렇게 뜯었을 때 약간 요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농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제거를 그냥 해주고 있어요. 제거를 해주고 있고 어차피 요런 눈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. 요런 데서 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것 같아요. 올라오고 있고 미리 또 올라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잘 안 올라오는 것들은 나중에 순이 여러 개 올라오더라도 하나 정도만 그냥 받아서 내년에 포도를 달 수 있게 눈만 잘 살릴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줄 거에요. 요런 것도 보면 약간 색깔이 간 것 같죠? 그리고 이제 제거를 일단은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제거를 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순이 이제 새로 나온 순들이 이렇게 막 겹쳐서 몇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다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다 살리지는 못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살리고 그 다음에 아마 요 밑에 쪽에는 이제 뭐 옆으로 막 섞고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할 거고요. 새로 눈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보통 요런 가지에서 저는 두 개씩 받았었어요. 두 개나 이제 칸 보고 좁으면은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받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요 부분에도 두 개 겹쳐 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 두 개 잘 자라면 뭐 다행인 거고 두 개 못 자라면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? 근데 사실 요렇게 많이 속지는 않고 지금은 요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정도만 떼서 나머지 순들은 일단은 오는 거 보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냉해를 입어 가지고 색깔 자체가 조금 진한 약간 진녹색에 가까운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첫 순 쪽에서 다시 올라오는 요런 거 보면 색이 다시 살아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순이 다시 솟을 거 같거든요. 근데 요 정도 되는 것도 저는 일단 따 주고 있어요. 왜냐면 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겹쳐서 제가 뜯은 건데 요 안을 보시면은 얘는 좀 굉장히 싱싱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얘를 따 보니까 요 속에가 조금 맛이 간 거 같아요. 요거랑 놓고 보면 햇빛 있는 데서 한번 보여 드리면 요게 더 진하죠.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잘 살아 붙을지 안 살아 붙일지 저도 사실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냉해 피해가 처음이라 가지고 어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얘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살아나긴 살아날 거 같은데 좀 불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차라리 얘를 키우느니 새로운 순을 하나 받아서 다시 키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르고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담당 주무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를 좀 그 추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요런 식으로 요런 거는 그냥 따내는 편이다. 그리고 새로 나오는 순을 받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보인들이 알아서 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